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말그대로 밥 버러지 그런거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밥죠! 충은 이혼이 제 말, 원제, 밥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그리고 도를 앞두고 있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냥 제목 그대로에요. 남편의 밥탈양 때문에 이혼이 하고 싶어서 말이죠. 저희 남편은 평소에 밥을 엄청 중요시하는 인간인데요. 예를 들어 아침을 먹는다. 그러면 오늘 아침을 굶잖아? 그러면 오늘 아침은 영원히 굶는거야. 한 번 떠난 오늘 아침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물론 이게 실제로 한 말은 아니지만 딱 이런 느낌이구요.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맛있게 차려서 지랑 같이 앉아 먹길 바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웃기는건 그 시간이면 당연히 저희 아기도 이유식을 먹여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같이 먹기가 힘들고 애매한데 아니 지는 애를 봐줄것도 아니면서 자기 혼자 밥을 먹으니 밥맛이 없다며 성질을 냅니다. 네,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게다가 시댁이랑 외식을 할 때도 그래요. 저는 아기 이웃이 챙기느라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이 인간은 집이나 밖이나 늘 똑같죠.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지 입에 밥만 쳐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찼으면 저희 시어머니도 혀를 끌끌 차시며 아니,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지금 꽁꽁이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네가 애를 봐라! 다른 집 아들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이놈은 이러면서 대놓고 구정을 하는데도 소용이 없구요. 그러다 결국 어머님이 아이고 애 이리 주고 애미가 먼저 밥 먹어라 이러셔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지쳐먹기만 바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참 답답했던 게 늘 이러고 살아서 그런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머님의 말씀과 행동에 겨우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그러나 남편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식성도 저랑 완전히 반대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굽고 튀기고 매번 그렇게 느끼한 걸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통풍 환자에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저는 나물 종류나 한식을 좋아하는데 이런 남편 때문에 평소 통닭이나 피자 이런 것들 기름진 음식들을 억지로 먹어주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나물 종류를 기겁하며 아예 손도 안 대고 특히 자기 몸 생각해서 해주는 건데도 성질을 내요.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며칠 전 얼마 전에 남편이 먼저 확진이 됐고 코로나요. 그 이후로 아기랑 저도 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열 끓고 아파 죽겠는데 그걸 지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아씨 나는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네 이지랄 참고로 코로나 확진 전까지만 해도 그래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늘 아침을 차려줬었습니다. 그러다 아기 때문에 대판 싸울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야 너는 아기 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코로나 걸린 거야. 아 다시 밥 차려줘. 아 이게 진짜 사람인가 싶은 게 점점 더 싫어져요. 물론 당연히 거부했죠. 반찬이 맘에 안 들면 맛없다고 투덜투덜. 라면 끓일 때 계란을 그릇에 미리 안 풀고 그냥 냄비에 깨뜨려 넣어서 비린내가 난다며 투덜투덜.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다 지가 좋아하는 튀긴 음식 잔뜩 차려주면 기분 업돼가지고 애교부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 걸까요? 하 저요. 이 인간이랑 진짜로 이혼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요. 친정도 없는 사람이고 또 제가 낳은 아이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냥 참고 산다곤 하지만 능력 없는 제 모습에 또 우울해지고 저 참 한심하죠. 또 살 빼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이라 그래 알았다. 그럼 앞으로 저녁은 너 혼자 먹어라. 나는 살 빼야 해서 안 먹을 테니까 알았냐? 이러면은 혼자 먹는 거 싫다며 지랄지랄. 하 이렇게 글로 쓰고 보니까 이 인간 더 싫어지네요. 아니 그냥 진저리나게 정떨어지고 혐오스러운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뭐 여기다 쏟아내고 나니까 약간은 후련해집니다. 여러분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저기요 쓴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친정도 없다면서요. 보니까 님 신랑은 일부러 고아를 골라서 결혼한 것 같은데 그냥 애도 시댁에 줘버리고 좀 폼나게 살아봐요. 댓글 야 애가 물건이냐 줘버리게? 말하는 거 참 그지 같다. 그리고 고아는 또 뭔 소리야? 쓴이가 아이야? 2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지 아가리밖에 모르는 인간이네요. 보는 저도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데 쓴이는 오죽할까? 평생 밥만 해주다 쓴이 인생 다 보낼 건가요? 뭐라도 좀 해보세요. 제발 그렇게 측은하게 살지 말고 3번 님 남편 통풍 환자라며 답이 딱 나오는데 생명보험 빵빵하게 들어놓고 매일매일 튀김만 줘요. 굽고 튀기는 음식 좋아하니까 뭐 요리할 것도 없네. 에어프라이기 하나 사가지고 부지런히 튀겨요. 그렇게 열심히 튀기다 보면 조만간 인생 마감하게 될 겁니다. 댓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저런 이기적인 인간들은 말이죠. 지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야! 니가 기름진 음식만 줘가지고 몸이 이렇게 됐잖아! 이지랄 하면서 쓴이 탓하고 난리 칠 놈입니다. 뻔하죠 뭐. 4번 아니 통풍이라며 그럼 죽어라! 하면서 맨날 치킨 맥주 채 먹이고 알탕 명란젓 고등호도 먹이세요. 그거 다 처먹고 빨리 죽으라고. 계속 먹여요. 5번 하 진짜 남의 남편이지만 뒤통수 확 패버리고 싶네. 아니 저런 놈이랑 어떻게 살아요? 덜덜덜덜덜 6번 이거는 단순히 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 마누라를 식모라고 생각하는 놈이야. 싸페지 싸페. 추가. 그냥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 하소연을 좀 했던 건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그리고 이 미친 남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쓴소리 해주시는 걸 보니까 저도 진짜 뭔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그래요. 제가 그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다는 증거겠죠. 사실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연애 때는 안 그랬어요. 이 남자도 저 엄청 아끼고 사랑해줬습니다. 근데 또 댓글 중에 야 연애할 때는 밥밥 하는 거 몰랐냐? 이런 내용이 많길래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헐. 그러니까 연애하기 직전이죠. 썸 타고 있을 때 하루는 친구네 부부랑 4명에서 1박 2일 캠핑을 갔었는데요. 당시 썸남이었던 남편이 햇반이 필요하다? 꼭 필요해? 이러면서 마트 들려가지고 햇반을 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햇반 먹고 싶은 사람? 이렇게 물어오길래 아니 지금 먹을 것도 되게 많은데 굳이 햇반을 왜 먹어? 그냥 오빠 먹을 것만 사와 라고 했더니 아침을 먹으려면 햇반이 있어야 해? 이러면서 혼자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근데 저 오빠는 왜 저렇게 밥에 집착을 하냐? 이렇게요. 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지도 않은 햇반을 5개였나 6개였나 그렇게 왕창 사오더니 아침에 라면 2개 끓여가지고 그 많은 걸 지 혼자 다 처먹었어요. 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정식 연인이 되고 난 뒤에도 캠핑을 자주 다녔는데 갈 때마다 항상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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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이지 다른 건 다 버려도 밥은 절대 안 버려! 이러면서 배가 불러도 꾸역꾸역 다 처먹고 특히 캠핑 가기 전 밥을 지어가지고 얼음 포장을 하더라고.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모습인데 그때는 저도 눈에 뭔가 아니 콩깍지가 단단히 씬 건지 그저 밥 잘 먹고 많이 먹는 게 이뻐만 보였어요. 아 그리고 지금은 물론이고 신혼 때부터 싸우던 게 하나 있는데 이 남자는요. 친구들을 만나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그게 몇 시가 됐던 계속 밥을 달라고 합니다. 냄비에 국 있고 냉장고에 반찬이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해도 자기 스스로 차려먹는 일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절대로 없죠. 새벽 2시가 넘어도 그래. 한 시간 넘게 밥 좀 줘! 밥 좀 차려달라고! 이러면서 징징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한 시간 넘게 이럴 거면 그 시간에 그냥 차려먹어라. 부엌에 밥이랑 반찬국 다 있다고. 아니 배가 그렇게 고프다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금이 몇 심대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요. 그랬더니 야! 집에 마누라가 있는데 내가 왜 밥을 차려먹냐? 이래가지고 대판 싸웠는데 당연히 안 차려줬죠. 그냥 쌩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배가 고프다면서 난리를 치더니 끝까지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 갔다가 퇴근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어제 밥을 안 차려줘가지고 나 오늘 엄청 힘들었어. 하루 종일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이 말을 한 번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10번 이상 씹으려 됩니다. 계속해요. 가스라이팅이겠죠?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게 얼마 전 남편이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가서 술 한잔 먹고 자고 오겠다는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남편이 집을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이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 동네를 빙빙 돌았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확진되기 전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김밥 두 줄 사가지고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뭐 서운하거나 원통하거나 슬프거나 그래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 행복을 느낀 거야.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아기랑 나랑 둘이서만 살면 늘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남편이 외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기분이 좋다니 이거 절대 정상 아니다. 나는 꼭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제 생각에 쐐기를 박은 건 역시나 남편놈입니다. 거기서 자고 온다던 놈이 새벽에 기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오자마자 야, 자냐? 나 배고파. 밥 좀 차려봐. 이가 갈렸습니다. 이 새끼랑은 반드시 이혼이다. 확심을 했죠. 네, 물론 저도 잘 알아요. 지금 당장은 못하겠죠. 그런데 이혼 반드시 할 겁니다. 절대로 같이 못 살아요. 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저도 다시 원래대로 일을 할 거고 그렇게 아기랑 둘이 살 계획을 먼저 철저하게 세운 뒤에 이 자식은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릴 겁니다. 어제 완전 그지같은 하소연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밤고구마 100개씩 먹여드렸는데 이 말만큼은 꼭 지킬게요.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킬 겁니다. 부모님이 없어 터놓을 것도 없고 또 친구들한테 말을 하자니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가지고 저 혼자 가슴 아리만 하고 살았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위안을 얻었고요. 그런 만큼 또 저를 위해서 쓴소리 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속드려요. 이 일 절대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그때 반드시 행복한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1번 님이 행복해졌다는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2번 나 진짜 어지간하면 이혼을 말리는 사람인데 지 때문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픈 마누라한테 그것도 새벽에 술 처먹고 기어들어와가지고 밥을 차려달라고? 헐 이 인간은요? 답이 없어요. 반드시 이혼하세요. 절대로 바뀔 인간이 아닙니다. 3번 글만 읽었을 뿐인데 이 그지같은 스트레스는 도대체 뭘까? 저런 것들이 고유정이나 이혼애를 만났어야 하는 건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기 통풍아 힘좀내봐 4번 나도 언젠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상대방 먹는 모습이 처먹는 걸로 보이는 순간부터는 연애도 결혼도 끝난 거라고 합니다. 5번 아씨 나는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쓴이의 속 터지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런건가? 여하튼 제발 부탁이니까 쓴이 꼭 행복해지세요. 이거 진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아까 뭐 댓글에도 나왔죠.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자기 그냥 식무, 노예, 밥 차려주는 사람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밥을 저렇게 지 스스로 안 먹는다. 이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존심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답 없죠. 절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확신해요. 쓴이 기다리겠습니다. 후기 꼭 가지고 오세요. 이거 기다린다나 감사합니다.